투루아웃 슈마트 데이션 페어프레이는 스포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감을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부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프로스포츠 선수까지 도핑 검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페어프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2018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여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열고 이를 스포츠 선진국을 향하는 도약으로 삼겠습니다. 스포츠의 페어프레이 정신이야말로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이 승패 못지않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들한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다른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나갔으면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